좀 보다가 요거를 좀 잡았거든요 요거를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카카오에서 부른 콜마노콜이 잠수였거든요 오늘은 잠수 아니죠 안녕하세요 대리? 대리에요 예 대리.. 대리 안 부르셨어요? 택시 불렀어요 택시? 택시 불렀는데? 지금 택시 방금 부르신 거예요? 네 어디요 이거? 저는 딴 거 얼마 드릴까요? 아니 뭐 그냥 저는 뭐 감사하고요 뭐 편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진짜 왜 지금 여기 알았어요? 예 이거 택시 기다리시면 돼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당황스럽다 그 대리인 줄 알고 불러서 갔는데 안녕하세요 대리기사 했는데 손님들이 제가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제도 어제도 이런 일 겪었거든요 허탈합니다 허탈해